래퍼들을 긴장시킬 전부 호모한 힙합계급 김증희 14번 고객님 들어오세요 취업 컴온 컴온 핫플레이스 오 나이스 플레이스 외국 분이시구나 NYC NYC 뉴욕시티 남양주시티 잘한다 잘한다 남양주 초반에 톡팀이 시작하네 취한도 신나 열심히 했네 취업 자 저기 카메라 보이시죠 거기서 열 선택까지만 해주세요 취업 아유 뭔가 또 무슨 예아 오우 핫페이스 얼굴에 열이 마르시네 취업 오우 핫 바디 다섯 쪽에 열이 마르시네 자 2분 오우 핫 예아 취업 됐어요 빨리 빈자리 앉으세요 취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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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한테 신발 좀 벗고 올라가세요 디스잇 힙합 아 그 더러워져니까 똑바로 앉으라고 취업 예아 힙합 예아 힙합 왜 이렇게 힘을 주고 아유 정말 아이씨 뭐 주문하시겠어요 아이씨 그거 알아요? 네? 인생 살다 보면은 학교라는 곳을 가게 돼요 옛날에는 수수님 그림자도 밟지 못했거든요 어 그쵸 근데 요즘 학생들은 수수님에 대한 존경심이 없어요 하하 노 노 노 리스펙트 티처 맨 제발 수수님에 대한 존경심을 갖고 우러러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요? 우럭 하나 주세요 시 예아 우윽 으악 해 컴온 해 컴온 해 컴온 루키야 루키야 리슨 리슨 해 컴온 오케이 오케이 아쿠아리움 노 내츄럴 예스 뭐라구요? 아쿠아리움 노 내츄럴 예스 양식 말고 자연산 달라고요? 치 치 치 치 다 자연산이에요 아쿠아리움은 비실비실 내츄럴은 파다다다 왜 이렇게 까불지? 태한도 신남양주 손님 아내가 조용하세요 조용하라고요 좀 최하니 앉아서 좀 조용하라고 아저씨도 좀 조용하라고요 전 한마디도 안했는데요 아 그래요 내가 착각했어 정신없이 하니까 착각 정신없네 아주 그냥 빨리 앉아 계세요 내가 우럭 갖다 드릴게 빨리 빨리 자 싱싱한 우럭 나왔습니다 매운탕은 서비스에요 후후 우럭 이거 싱싱할 때 드시면 맛있어요 와 썰었다 우럭에도 살이 굉장히 많아요 매운탕에 와 발렸다 뭐하는거야 와 깔렸다 와 힘 세다 장사안에 당신들한테 안팔아 어디로 가요 남양주로 가요 남양주로 가요 남양주로 가요 이 사람은 뭐하는거야 나 따라가지고 진짜 뭐하시는거요 그냥 신나서 그래요 뭐하는거야 진짜 짱나게 왜이래 이 사람 갑자기 손을 들라고요 그게 그런 뜻이에요 갑자기 손을 들 영어를 왜 쓰는거에요 알아 영어 알아요 그럼 그럼 제일 기본적인 영어 숫자 1이 영어로 뭐에요 원 배운 사람이네 숫자 2는 그걸 세야되나 원 플러스 원 閉양 원 거 한 99명 왔구만 다 알고 있었네 조용히 해 이 최소한 80달명 이상 아니 그것을 아니 래퍼면 저 래퍼답게전 멋진 랩 쪸 보여주고 그래야지 마 overe portal for K 난 저기 저 꼭대기로 올라갈거야 아무리 힘들고 오르막길이어도 올라갈 거야 그래 알아 때로는 지치기도 하겠지 내려오기도 쉽기도 하겠지 하지만 난 포기란 없어 그거까지 꼭대기까지 끝까지 올라갈 거야 레츠 고 올랐다가 내렸다가 내렸다가 올랐다가 올랐다가 내렸다가 올랐다가 내렸다가 올랐다가 내렸다가 올랐다가 내렸다가 하면 되니깐 어우 잘하네 이 노래 제목이 뭐예요? 비트코인이라는 노래인데요 완전 꼭대기에서 불렸어 난 왜 맨날 꼭대기에서 불렸어 난 내려가기만 해 올랐다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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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속삭해 세이 올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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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른 사람들 싹 다 물렸어 저까지 같은 지점 아이 다시는 안 와 아 많이 터졌는데 큰일났어 지금 뭔 소리야 자 지금 이번 카메라로 감독님만 지금 한숨 치고 있잖아 뭐예요? 다른 사람들 그냥 눈을 알고 있는데 저 사람도 갑자기 아이고 세이 올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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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라야 될 거 같아 같이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야 다시 카메라 무빙을 이렇게 하다 아이고 이랄 맛 나겠냐 아니 카메라 가면 열심히 하고 있으면 왜 그러지? 뭘 열심히 해? 한 손을 읽고 싶고 한 손을 읽고 또 올랐나 보다 내려가서 보고 있지 아니 그런 말을 해 짐 마 됐고 아니 내가 봤을 때 아저씨는 랩도 못하고 힙합의 힙자도 모르는 거 같아 못해 못해 아저씨 그거 하나요? 뭐요? 미국에는 힙합의 성지 미국에 할렘 관한 데가 있어요 거기서 대부분의 힙합들이 탄생하죠 하지만 난 대한민국의 힙합의 성지 수액이 강의되어 흐르는 바로 그곳에서 난 태어났고 젤 안 왔어요 이태원 강원도 철원 완전 비무장 시대 소론소론 대치 정말 수액이 강의되어 흐르지 우리 집은 비무장 취업 안 해 거기 10분쯤 내가 내고 들어가야 돼 사람들 몇 가구도 없는데 우리 아빠만 집을 잘못 채워서 우리 집만 북향 난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몸을 펴지 북한을 향해서 세이 허허 저쪽 북한에서 허우 허우 내가 세이 허허허 저쪽에 넘어오라 오구 내가 넘어가다 빼잉 넘어갔다 빼잉 어우 너무 잘 받았다고 이걸 내가 세이 북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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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저쪽에서 북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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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북 Squeeze 넘어오라고, 넘어가다, 뺑! 왜 넘어오라고 자꾸 넘어오라고, 뺑뺑을 왜 이렇게 걸어? 내가 통일시킬 뻔했어, 이 ㅅㄴ. 이거 친한 소리야. 아저씨, 내가 진짜 아저씨를 괜히 혼자 났네. 요새 트렌드 뭔지 알아요? 크루가 있어야 돼, 크루. 나 있어, 크루. 내 친구가 있지? 있어요. 자연 그대로의 힙합하고 있는 제 친구. 오케이, 나와! 자연히 힙합 내 친구, 컴온! 진짜! 밥을! 밥! 아, 잠깐만. 아저씨, 꼭 감 먹을래? 꼭 감을 왜 먹어요, 꼭 감을? 꼭 감을 먹거리! 꼭 감을 먹거리 만들어놨네, 이거를. 아저씨, 아저씨, 근데 아저씨 뭐하시는 분이요? 난 산에서 온 자연 래퍼. MC 백두대간. 오, 백두대간! 노! 백두대간! 대간! 대갈이 완전 커, 대갈. 백두대간! 백두대간! 군대일 때 62 용! 백두대간! 오, 백뱀! 오, 힙합, 백뱀! 오, 백뱀! 백뱀! 오, 진짜 백뱀! 아, 진짜 백뱀! 진짜 백뱀! 진짜 백뱀! 진짜 백뱀! 아, 진짜 백뱀 왜 끄네! 백뱀! 내가 잡아와. 백뱀! 야! 장난치지 마요. 아, 왜 이렇게 걸렸으세요? 백뱀! 아, 진짜 이 아저씨 뭐야? 아저씨, 아저씨 일로 와봐요. 아저씨도 뭐 이렇게 힙합 랩 좀 할 줄 아는 거 있어요? 뭐 랩 할 수 있냐고요 아저씨 지금 나를 의심하는 거 같은데 아 랩 못 할 거 같아서 그래요 산에서 왔다고 무시하는 건가? 무시하는 거죠 관객과의 호흡을 보여주면 되겠나? 어 그러면 너무 좋죠 오케이 에브리 바이 세이 호우 미 호우 미 코깽이 코깽이 다 같이 소리 질러 이건 뭐예요? 고라니 고라니 산에서 따라왔어 고라니야? 내 크루야 내 크루 고라니가 무슨 크루? 고라니 make some noise 이게 바로 자유롭네 아니 참 이 사람들이 뭐야 정말 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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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 힐 힐 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